한 재킹을 SriKamu Clekis 쇠드로 쐐다 쟤 좋아해 빌려줘요. 오, 진짜 맛있네요. 가버렸습니다. 잘해주세요. 이거 오프네 이거. 오늘 늦나 보다. 오늘 늦나 보다. 왜 뛰어가버렸다. 오늘 늦나 보다. 오늘 늦나 보다. 오늘 늦나 보다. 오늘 늦나 보다. 우린을 오르셨떼 devi. 뱃뱃뱃與고래 포토 잡혔다 제자들이 까불까불하더니 잡혀버렸네 앞에 와서 약올리지만 한 마리 잡은 거야 몇 마리 잡았네 3마리로 잡았네 머리로 잡아 거라 한 마리 잡 cen 소금과 냈잖아요. 소금과 냈고 그냥 하지 말고 씻어야 돼 소금과 냈고 안그러면 짜 이렇게 튀기는 거야 보듯이 바싹 지겨야 돼 이렇게 바싹 이렇게 바싹 청양고추, 마늘하고 고춧가루 그리고 물엿하고 식초하고 위에다 뿌려서 먹으면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음식은 내 입맛대로 하면 돼 식초를 넣으면 식초를 넣으면 소금과 냈는데 약간 저기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다 소금을 끓여서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소스가 새콤달콤해서 맛있어 먹으면 당신 먹어봐 맛있게 드세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말해주세요 소금 달콤해 깔끔해 뒷맛이 식초로 되기 약간 반대되고 이거 호박주스 단호박을 삶아가지고 그냥 육석에다 갈 수 있어요 이거 마셔봐 매일 먹는 달호박 매일 먹는 달호박 매일 먹는 달호박 맛있어? 내가 맨날 이렇게 맛있게 해줄게 오늘 수긍을 이렇게 잡아서 벌미지 예보를 이렇게 해보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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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